안녕하세요 뿌 우와 갈래야 너 오늘 의상이 진짜 화려하다 헉 그러고 왔어? 응 너 이거 모르냐 헷 모테키노 에가로스 나스 메디야 히리 탈점 모기 미츠 미스 체리 에스 갈래 뭐에 또 빠졌나보다 응 이거 최애야이 아 그게 최애야이야 난 잘 몰라서 들으면 딱 알걸 따라라따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따 따라라라라라라 아이돌 봐 알아 알아 나 숱에서 많이 봤어 계속 그 노래 나와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중독적이야 헷 중독적이긴 한데 뭔가 일본말이라서 따라 부르기는 어려운? 그래서 나도 무턱대고 외우고 있는데 돌아서면 전혀 모르겠다 헷 무테키노 에가 로제 라스 메디야스 말이 어렵다 난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헷 이걸로도 합작 해야되는데 아쉽다 가사 바꿔 한국마로 그럼 가사를 바꾸면 되잖아 헷 너 혹시 천재? 그런데 가사를 어떻게 바꿔? 우리가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지 헷 아하하하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싶은말 아무거나 하면 된다 헷 열을 들여서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아서 꼬마이 비키는 재미있는 유튜버 우와 천재다 하하하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유튜브 이야기가 여기 있어 하하하하 대성공도도 하면 좋겠다 하하하하 아아 신나는 얼굴로 대성공을 하면 너무 재밌어 빠져나오기 힘들지 어 비키야 다 듣고 있었네 어허 내 방에서 다 들려 어 다했어 숙진 어 다했어 이제 논다 키키키키키 우리킬 진짜 재밌겠다 자 그럼 헷 사인업적 하면 되겠다고 근데 세인이는? 내가 안 불렀어 좀 있으면 알아서 올걸? 아니 세인이는 빨리 오기 전에 우리끼리 빨리 끝내자 헷헷헷 하하하하 보비키 하하하하 박세인 왔잖아 뿌 그래 내가 왔다 철학 오전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 하하하하 왜 나 빼고 또 뭐하려고 그랬어 너네끼리 또 합작하려고 그랬지 빨라리오? 대답 없는거 보니까 진짠가 보네 하하 그게 세인아 이제 막 시작한거야 하면 돼 바로 같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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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든데 뿌 하하 어쩔 수 없지 무슨 노래인데 무슨 노래 최애 하하 나 그 노래 좋아하는데 따라라라라라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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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니까 가사가 어려워 우리는 이미 가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했 가사 만들기는 내가 잘하지 그래 너가 정교진이니까 도와줘라 뿌 그래 어디 줘봐 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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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나누고 이제 하면 되지 그럼 랩은 갈래 너가 다 하겠다는 거지 응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래퍼를 꿈꾸지 아 알겠어 그럼 처음은 텔러 너가 할래 무슨 소리 통평하게 체비뽑기 해야지 그래 체비뽑기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자 여기 뽑기 있습니다 가져 보세요 헉 저리 비켜 나는 이거 난 이거 가져 나는 1번이야 나는 2번 오케이 그럼 텔러가 처음이고 설화가 2번째 나는 맨 마지막이잖아 안돼 망했다 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지막 피날레를 창식하겠네 안돼 안돼 마지막이 중요한 눈망했다 해 괜찮을 거야 갈래 뿌잉 그러면 나는 4번째니까 갈래 랩 다음으로 오케이 그럼 한번 연습해볼게요 어 너무 높은데 와 너무 높다 원래 좀 높은 노래여서 한 키만 낮춰 그럼 그러자 그러자 한 키 낮추자 한 키 낮춰보면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았어 오마이비 캔은 재미있는 유튜버 와우 그래도 높아 나는 고음 잘하는데 내가 할까? 아니 박세지 너는 너꺼만 해 너꺼만 보고싶은 오마이비 캬야 정말 꿀잼이야 굿굿 좋아요 이제 갈래 랩하는데 어둡게 해야되요 어둡게 접수 완료 흠흠흠 네 네 여긴 오비키네입니다 매일매일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 재밌습니다 만들기와 게임하고 유리하고 혼자 놀면 학원 가고 집에서 숙제만 해야 해 혼자서는 게임해보아도 행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나가자 하이 오비키 집으로 가서 뿌 재밌을지도 몰라 박세에 모여라 헷 재성공할 일이 있을거야 현실 고증이 가사 속에 코스라니 들어있어서 좋다 음 진정한 래퍼지 헷 오 뿌이뿌이뿌이 마지막 가사는 아직 안정했지 응 아마도 그건 세인이가 웬나야 세인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도 아 그렇지 나는 천하무좌 박세인 청교등 박세기니까 뭐 그렇다면 음 뭐가 좋지 아 오키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보면 어때 오 세인아 너가 감사라니 나도 알고보면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어 그래 알겠어 그럼 오키들을 위한 편지라고 생각해보면 음 사랑하는 귀여운 우리 오키들 이런거 어때 오 귀여워 재밌게 봐줘서 언제나 고마워요 우와 좋다 스트레스 받을때는 제가 재밌는 영상 보내줄게요 오 뿌이뿌이뿌이 신나는 얼굴로 대성공을 하면 너무 신이 나서 스트레스 다 풀리지 매일 보아도 또 보고싶은 오마이비키야 정말 꿀잼이야 음 괜찮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좋아 좋지요 뿌 뿌 이제 녹음해보자 히 여러분 최애아이 가사 바꿔서 오마이비키 멤버들이 지금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애아이 5위 납작 쭈비쭈비쭈비쭈비 시작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았어 오마이비키는 재미있는 유튜버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유튜브 이야기가 여기 있어 아아 신나는 얼굴로 대성공을 하면 너무 재미있어 빠져나오기 힘들지 매일 보아도 또 보고싶은 오마이비키야 정말 꿀잼이야 네 네 여긴 우리 티네입니다 매일매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 더 재미있습니다 반드기와 게임하고 요리하고 혼자 돌면 학원가고 집에서 숙제만 해야 행 혼자서는 게임해보아도 행 하나도 재미없어 나가자 하잉 오비티 집으로 가서 재밌을지도 몰라 박세인 보여라 대성공할 일이 있을거야 사랑하는 우리 웃기를 재밌게 봐줘서 언제나 고마요 스트레스 받는 때에는 제가 재밌는 영상 보내줄게요 아아 신나는 얼굴로 대성공을 하면 너무 신이 나서 스트레스 다 풀리지 매일 보아도 또 보고싶은 오마이비키야 정말 꿀잼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엔 좀 망했지만 잘 끈 뭐라고 내 덕분에 사는거지 그래 그래 그렇다고 하자 흠 좋아 오늘도 신나게 최연이 5인 합작하기 달성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날아갈거야 지저귀는 새처럼